시간이 돼서 시작하기 전에 수험번호 보고 소리들 한번 질렀습니까? 하악 하고 기분 엄청나게 좋죠? 여러분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느낄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내가 쌍름으로 살았구나 그러나 앞으로는 양반으로 살 거라는 걸 느낄 겁니다 어디 가보세요? 보험회사는 물론 은행이나 경찰서, 검찰청에 가도 다 보험 전문인 손해사장사 다 붙여 있습니다 대우받아요 은행에서도 대출 1억 5천까지 해줍니다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생활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티비 보험교육원 김용훈 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6년 손해사장사 합격자 간담회 및 취업 설명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그 다음에 인스티비 제1기 2기 임원진 분들 그 다음에 특별히 손해사장사 채용 계획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작년에도 AIG 본사에서 실무수습생을 저희 수습하시던 분을 본사에 채용해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AIG의 김현남 팀장님이 오늘 나오셨고 박태종 과장님도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을 못했었어요 이따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그동안 저희 인스티비 합격생들을 공제조합이나 선보사 생보사 그다음에 자회사에서 인사 담당자 분들이 추천 의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취업도 많이 됐고 또 지금 현재 근무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분들한테 추천 의뢰 및 채용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앞으로 더 채용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오늘 주인공이죠 사실 밤잠을 설치면서 나는 꼭 확확하겠다 그런 굳은 의지로 사실 1년 동안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고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참아냈겠죠 바로 여러분들은 합격하고 나서 성공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합격하신 모두에게 수고하셨다고 서로 심찬박수를 보내주죠 축하합니다 작년에 떨어지신 올해도 합격하셔서 기분 좋고 사실 올해 시험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한 신체는 50점이 좀 넘은 것 같고 차량은 56점 정도 그리고 또 실무 계산 문제가 좀 까다로워서 0.08 0.3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계시지만 저한테 전화 와서 우리 인스티비 교수님들만 믿고 5명이 스터디를 했답니다 그런데 스터디를 했는데 전원이 합격했다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감개무랑했습니다 합격 5명 오늘 참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축하합니다 그리고 합격상 여러분 우리 앞으로 취업 개업 실무 수습 등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SOS 보내세요 저희가 모든 인맥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지식을 총 동원해서 뽑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무 수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실무 수습을 한 지가 지금 2년 됐거든요 인사모 1기라고 해서 17명이 했고 작년에는 보사모 2기에서 23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빠짐없이 100% 다 손해사장사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인사모 1기 2기 임원진들도 오셨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저희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실무 수습이나 대장이나 여러 가지 특히 논문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독립된 것 같은데 저희가 나눠준 자료가 있어요 손해사장사 실무 수습 관련 법규와 절차가 있는데 그 자료를 참고하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합격 노하우는 앞으로 후배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큰 도움이 되니까 우리 후배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 되실 때 합격 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잠시 후에 메인 행사는 우리 가장 잘나가는 교수님이죠 이용욱 교수님이 사회를 보고 진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2층 봉태민에 준비를 해놨는데 술은 물론이고 식사도 그렇고 저는 술을 사실 못 먹는데 제가 술 선물을 받아요 와인 선물을 그래서 그 와인 선물도 오늘 4병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쏠 테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합격을 축하하며 감사합니다 박수